아 자유 하나씩 정벌하는 거야 그거 미국 정벌했고 여기 이제 돌겜 정박했고 이제 깡뱅이 깡뱅이로 가? 깡뱅이? 시즌 5는 없습니다 저는 여기 시즌3까지가 마지막이에요 님들 아 이제 시즌2네요 님들 3까지 다 모였다 자 그리고 이제 8월 5일에 여러분들 빅비제이들과 틱비제이 타요님 별보다 18개 감사합니다 저 부산 가거든요 거 이벤티 매치하러 여러분들 부산 좀 와줘 이거 야 너무 기가죽어 터빵이들 천만 와줘 야 진짜 기존나 죽어 얘들아 나름 하스계획 해설가고 거 와글와글 이런거 가고 이러면 그래도 팬이 많은편이니까 어깨 으쓱으쓱하거든 시X 기죽어 진짜 기죽어 쪼그라들어 야 진짜 쪼그라들어 야 야 말했잖아 나 핫슨스톤 배틀로알콜이야 대회 끝나고 내가 우승한 줄 알았다고 야 근데 아니더라 오히려 그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스태프가 더 많아 스태프가 더 많아 X도 아니더라고 나는 그냥 X도 아니야 가 우울한 돼지새끼였어 가 우울한 돼지새끼였어 아 그래서 기분 좋더라 얘들아 스크림은 아마 오늘은 안할거고 내일 할거 같아요 아직 제가 휴가중에 같이 연습을 하긴 했는데 그 멤버들 모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아마 연습하는거 별로 재미없으실거에요 왜냐면 저 계속 루시우마하고 그 팀원들이 경쟁전으로 연습하길 별로 원하지 않아가지고 가르쳐주시다임 아 아 이거 버프 각이었는데 코스트가 부족하네 아 그래가지고 바드나 스크림으로 하는걸 좀 원하는데 점수가 높아져가지고 연습이 사실 될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낀거기도 하고 어 여 post 2 2 2 2 2 2 3 2 2 3 2 3 노 노 노 쇼윈 돌고는 척하면서 눈은 왜 그리 돌아가니 노 노 노 그래 나보다 킥킹거 어깨도 넓은 거 나도 보이는데 목격 그래버린 더욱 맘을 짓잖아 왜 그리 자신 없어 어딜 토김말 어딜 봐 어디 수고하던 너들 비교한 적 없어 심심하게 꿇지마 어제가 왜 그 알바 새 부산에 8월 5일에 갈 거예요 아마 내가 이상한 건지 내가 그때 알려줄게 야 그분은 언급하지마 나도 그거에 대해서는 막 실드로 쳐드리고 싶고 그렇긴 한데 논쟁만 불빛일 뿐이니까 언급하지마 진짜 얘들아 부산 올 거야? 야 와 얘들아 나 거기 근데 숙소 잡아준다고 하더라고 그 숙소에 풍어이랑님 거 정령님 막 이런부들이 나와 얘들아 불향님 와 투구에 으윽 웅 빼라.블빠빠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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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.빠.빠.빠.불은 혼 Kwakung 얘들아 아마 그때 부산에 푸 괜찮으면 나올걸? 어 일본 다음 주인가 출시한다. 그러면 나오잖아 마지막 출시도 의미가 없잖아 아 뭘 줄이는거야 지금 아무튼 얘들아 그래 보러와 그 올스타전 아 그리고 이번에 사실 꼴지만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멸망전 진짜 꼴지만 안했으면 좋겠다 야 그리고 무슨 그 사진 그 아프리카 프로필 검색하면 나오는 건데 나 위스피인 줄 알았어 보여줄까? 어디랑? 남아요 이 질감 느껴져 아니 돌쟁비쟁인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아 찾았다 아 이거 봐 이거 아니 사진 딴 거 많은데 이거 아니 왜 심지어 그날 오후 3시에 프로필 촬영 또 끝났어요 제가 위스피아 뭐야 이게 ight RNA 1 2 3 1 3 4 4 5 5 5 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시원하고 히강 아닌가? 야 이택트 핸다 얘들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